토네이도 패밀리 토네이도 고귀형까지 있죠 13.3인가 암남서는거 갱정인 생각이긴 한데 토네이도는 BR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애가 기동이 워낙 안좋아서 좋은 무장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보다 안좋은 전자작용을 갖고 있는 애를 상대해야 해요 참고로 그 13.3짜리인가 후기형 토네이도는 암남에 싸워야미입니다 하도 토네이도 조작감이 안좋아가 제가 찾아봤거든요 원래 이렇게 안좋은게 맞대요 썬더에 구현된게 맞대요 악명도 자주 하더라구요 여태까지 토네이도를 만들때까지만 해도 왜 이런게 나오냐니까 적어도 진입해서 폭격하는게 유효한 수단이었던거에요 예를 들 피하면서 그래서 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거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장의 조건이 바뀐거지 대응하는 장비들이나 미사일들도 좋아지고 해가지고 조공으로만 날아간다고 뭐 안전할 수는 없을거 아니야 그리고 가장 그 이제 애들이 따끔하게 혼났던게 이라크전인가 거기서 완전 사막이야 평지에서는 저고도로 가봐야 이게 지형이 없으니까 숨을때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위험했다고 하더라구요 아무튼 토네이도는 무장빨인거 같아요 그래서 비알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거 같아요 자기 무장은 그래도 전자잔비는 좋으니까 기체는 똑같아 똑같은 기체를 암남 쏘는 데까지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하다보니까 토네이도 악평만 하는거 같다 생긴게 이뻐서 처음 나왔을때 야 빨리 나오라 하면서 기대했었는데 이래 구릴줄 누가 알았냐고 은근한 F-35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구덩이 이제 얼마나 구덩이 이제 얼마나 구덩이